식스볼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당구공 6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요. 하향 2점, 빨강 3점, 노랑 5점, 파랑 10점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카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기의 점수에다 90을 더한 것이 게임에서 쳐야 할 점수이고요.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수만큼 남겨서 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은공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림처럼 검은공을 맞추지 못하면 파울이고 그 판에서 아웃되는데요. 보통 두세명 정도까지는 다음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공의 배치를 보고 판돈을 내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검은공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는 쿠션부터 쳐야 하는데요. 이때 다른 공이 먼저 맞으면 역시 파울이고 판에서 아웃됩니다. 내가 노려서 친 공 외에 다른 공이 맞으면 무효가 됩니다. 10점 득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노란 공은 5점입니다. 빨간 공은 3점입니다. 흰 공과 빨간 공이 순서에 상관없이 동시에 맞으면 5점 득점이 됩니다. 2점짜리 흰 공을 노려서 쳤지만 3점이 맞아버리는 경우를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가상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당구 점수가 200점이라고 한다면 190을 더함으로 식스볼에서 쳐야 할 점수는 390인데요. 여기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수만큼을 남겨야 합니다. 초구는 중하단 당점의 두께 3분의 2 정도로 쳐서 내공이 장쿠션에 먼저 맞고 파란색 텐볼이 맞도록 노립니다. 이렇게 쳤을 때 무엇보다도 검은색 공이 내 공과 가까이 서게 되므로 다음 배치를 치기에 좋습니다. 5점 득점했으므로 34점 남았습니다. 검은색 공이 돌아오도록 노려서 쳤습니다. 또 5점 득점했으므로 29점 남았습니다. 다시 5점 득점했으므로 24점 남았습니다. 원쿠션 또는 투쿠션으로 노란 공을 노려서 쳤습니다. 5점 득점되어 19점 남았습니다. 노란 공 오버를 노리되 검은 공이 내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쳤습니다. 5점 득점되면서 14점 남았습니다. 이제 파란색 텐볼을 노려서 쳤습니다. 10점 득점되었으므로 4점 남았죠. 여기서 내가 가진 카드의 수가 4이므로 내 카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게임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식스볼 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